Q. D.A.N.T.E. 오늘 저희 D.A.N.T.E. 세 번째 팬 사인의 Gcam 주인공은 저, D.A.N.T.E.입니다. 오늘, 편수 여기 계속 되죠? 빨리 감이. 감사합니다. 이따봐요. 네 그럼 저희 디런스 세 번째 팬 사이에 시작해 볼게요. 고고! 오늘 꽉 채워주셔서 너무 좋습니다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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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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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 제가 고생할게요, 사랑합니다. 자, 이거 교환인데요. 안경우. 포장으로 말고. 예뻐요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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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귀여워! 우와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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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cam에 과연 쓸 수 있는 영상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우! 스틸라!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것만 알아주셨어요. 아니에요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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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이 최고입니다. 진짜 여러분 아시죠? 건강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. 네! 네 영양도 말고 밥 먹어요 밥. 네! 그럼 지금까지 디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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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디어스의 세 번째 중국 팬사인회가 끝났습니다. 작년에 설레고 나를 때 팬사인회를 했던 그 현장이라서 근데 거기서 여기서 디어스 저희 완전체로 팬사인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. 근데 저희 팬사인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직캠에서 제가 뭘 한 건지 잘 솔직히 모르겠지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. 네 오늘 세 번째 팬사인회 현수 직캠이었고요. 오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! 안녕!